안녕하세요. 더킹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작업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단축키 설정법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제목에도 시간당 10분이라고 적어뒀는데요. 이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여러분의 작업시간이 2시간, 3시간 늘어날수록 아낄 수 있는 시간도 20분, 30분 같이 늘어날 거예요. 처음 익히시는데 1, 20분만 투자하시면 앞으로 하루, 일주일, 한 달의 시간을 벌어줄 거예요. 시간 아낄려고 들어오셨는데 서른이 너무 길면 안 되겠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단축키 설정에서 많은 부분이 채색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작업하면서 채색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주실 것은 이 왼쪽의 슬라이더 위치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붓 크기와 불투명도는 저희가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슬라이더를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슬라이더 위치를 바꾸는 방법은 이 네모가 있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두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단에 두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여러분의 작업 환경에 따라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설정할 부분은 스포이드예요. 많은 분들이 스포이드를 할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나오게 되는 설정을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약간의 지체되는 시간도 싫어서 이 네모 버튼을 누르면 바로바로 스포이드가 나오게 설정을 해줬어요. 이 설정을 바꾸는 방법은 이 왼쪽에 스페너 모양을 누르신 다음에 설정, 제스처 제어, 스포이드 툴에서 네모를 탭하세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축키 설정도 채색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채색하실 때 이 색상 부분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색상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색상도 이런 식으로 가까운 곳에 가져다 둬서 바로바로 채색을 할 수 있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약간 색감의 통일감을 위해서 팔레트를 활용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팔레트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색상으로 팔레트 색상을 구성을 해두고 바로바로 색상을 선택할 수 있게 해두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팔레트 설정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원하는 색상을 두고 이 빈 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색상을 지울 때는 꾹 눌러서 삭제. 그래서 팔레트가 다 설정이 되시면 이런 식으로 놓고 사용을 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오늘 단축키 설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퀵 메뉴에요. 저 같은 경우에 퀵 메뉴는 이 네모 버튼을 꾹 누르고 애플 펜슬로 탭을 하면 나오게 설정을 해뒀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누르고 바로바로 이 메뉴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평 뒤집기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아예 보이지도 않게 설정을 해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퀵 메뉴를 활성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스패너 모양을 누르고 설정에 제스처 제어에 들어가시면 퀵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저는 네모와 애플 펜슬을 가장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시도를 했을 때 세 번에 한 번 정도가 삑사리가 난다. 이러면 이건 단축키 설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네모를 누르고 애플 펜슬을 누르면 나오게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구성해놓은 퀵 메뉴를 보시면 상단에 저는 페인트를 해뒀어요. 하단에는 지우기를 해뒀고요. 이거를 설정하는 방법은 퀵 메뉴를 활성화하신 다음에 이 메뉴를 꾹 누르시면 원하는 메뉴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애플 펜슬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누르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채색을 하는데 어쩌다 보면 지우기가 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페인트 하단에는 지우기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막 그리시다가 바로 지우기. 그리시다가 지우기. 그리고 퀵 메뉴의 오른쪽 상단은 레이어 펜을 열기로 했어요. 이 오른쪽 상단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로 접근하는 시간을 줄이면 작업 시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레이어에 접근할 때도 이거를 누르고 이렇게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 바로 가시게. 설정을 해두면 좋습니다. 퀵 메뉴의 오른쪽 하단은 저는 수평으로 뒤집기로 해뒀거든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눈이 뭔가 익숙해지면 보지 못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뒤집어 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게 오른쪽 하단은 수평으로 뒤집기를 해뒀고요. 만약에 이게 필요 없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브러쉬 선택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브러쉬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이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브러쉬를 바로바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해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 퀵 메뉴에 왼쪽 하단은 투시도 가이드북이에요. 투시도 가이드는 말 그대로 투시도, 설정한 투시도로 보여주게 하는 설정인데요. 여러분들이 투시도는 야외 풍경을 할 때만 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야외 풍경이 아닌 작업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셀러리만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투시도를 설정을 해두고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투시도 가이드북이를 왼쪽 하단에 해뒀고요. 왼쪽 상단은 그리기 도움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뒀어요. 이거는 투시도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투시도 가이드북이를 하고 그리기 도우미를 켜면 제가 그릴 때 이 가이드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그래서 퀵 메뉴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편한 걸로 세팅을 하셔도 되지만 일단은 이 정도로 세팅을 해두고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서 퀵 라인이라는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예를 들면 라인을 이렇게 그릴 때 꾹 누르고 있으면 퀵 라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한쪽 손가락으로 누르면 직선 그리고 이렇게 툭툭툭툭 걸리기도 하고요. 이 퀵 라인은 유독 직선 뿐만이 아니고 동그라미를 그릴 때도 이렇게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되고요. 손가락을 갖다 대면 정원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꼭 정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홀을 그리실 때도 이렇게 꾹 누르고 계시면 홀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저는 다음에도 좋은 팁과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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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